Next.js에서 이미지와 같은 정적인 컨텐츠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기 public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. 저 public이라는 폴더에다가 여러분의 이미지와 같은 파일을 위치시키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. 저는 public 폴더에 hello.png 파일이 생겼습니다. 저 파일을 여러분이 읽어오고 싶다. 이를테면 저도 welcome 페이지에서 저 파일을 가져오고 싶은데요. 그러면 sicm 밑에 있는 page.js 밑에서 img 태그를 쓰고 sic는 slash hello.png라고 하게 되면 이 slash png는 public 밑에 있는 png를 가리키게 됩니다. 저장을 했고요. 줄바꿈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. bi 태그를 써서 줄바꿈까지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끝.